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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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작년에 했을 때보다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이렇게 한 번씩 들어야죠 그냥 뭐 할 말 없으면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약간 네 여러분 고객님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고객님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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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객님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 고객님